마요네즈 눈물까지 나오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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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이렇게 매운데 이거 실비김치 아니고 눈물 눈물김치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와 아 진짜 맵다 어떻게 하세요 진짜 맵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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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인도 못나오네 마인도 못나오네 마인도 못나오네 민ρņ잠 마인도 못나오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리고 가슴이 남은거지 뼈ED 매콤한 맛 바삭한 맛 매콤한 맛 고구마 무섭다 아이스크림 먹어도 너무 맵네 아이스크림 눈물까지 나오네 아이스크림 나는 어묵 아멘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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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울비 김치와 눈물 김치 입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